너무 한 거 아니야? 화살을 나에게 성격이 왜 이렇게 높냐? 화살이 또 올라갔네? 네 화살이 게임을 하긴 하나보다 점수가 점점 오래 이기라 모르는데 우리 팀이랑 우리 팀에 님들아 우리 팀에 이펙트 이펙트 있어요 어? 우리도 이펙트 있어 아 이거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근데 트레이서 뺏겼어요 아 근데 트레이서 뺏겼어 트레이서 뺏겼어 트레이서 원팀이긴 한데 아뇨 이거 그냥 닫지를 하니 아니 하지마 쟤 화살이 못해요 근데 화살이 못함 나 영상 봤어 이펙트가 트레이서의 핵 양악하는 거 그냥 아 근데 화살이는 진짜 핵쟁이 중에서 드럽게 못하는 애라서 할만해요 드럽게 못할라 했는데 87일 났어? 아니 그거는 지네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쟤 못해요 저 트레이서 원팀이라 와 이펙트다 신난다 루슈.. 루슈 하신대요 루슈.. 루슈 하신대요 탱을 잘 못해요 킹님 탱 못하신대요 바슈님이 탱 못하신대요 바슈님이 예? 그 힐러내노래요 제가 자리아 못하는데 아 그래요? 자리아 말고 뭐 로드워크 하셔야 되고 일단 이제 습관 뒤에서라도 힐러내노래요 루슈 바이러스 힐러내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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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 지금 떨어져 있어요 막 오른쪽에 맥크리 오우 겐지 반사빠졌고 겐지 스킬 없어요 겐지 스킬 없고 왼쪽 오른쪽 맥크리 아나 가능하죠 하지만 제 일단 일단 할게 좋아좋아요 나이스 이속 드릴게요 맥크리 다운 네 트레이 어깨 빠졌고 힐러 바퀴게요 트레이 개피 예 루슈 루슈 트레이 뒤쪽 트레이 뒤쪽 개피 다다다운이에요 일단 아나로 바꿀게요 나이스 전방 갈게요 제한타 데리고 갈게요 아나로 바뀌 바꾸라고 하셔서 이펙트님 에이맥 참교육 와아 와아 와 역시 와아 엑 어 어 왼쪽 왼쪽 자리야 자리야 힐 안들어가고 자리야 다운 오른쪽 벤지요. 벤지 뒤돌아요. 벤지 끊었어요. 벤지 끊었어요. 어이 장난 아니진데? 왼쪽 맥크리. 두 손으로 바꿀게요. 나이스. 화다리 장면. 겁나 아파. 탈레벨. 라인 열파차 빠졌고 뽕 찼어요. 누구 주지? 오 궁 다 찼네 우리. 저희 궁 6개에요. 그레곤 너무 쏟아붙지는 말고. 일단 먼저 쓸어버려야지. 너의 소원은 승리입니다. 나이스. 다리아 게티에요. 다리아 다운이고. 아 겐지. 아 죽었다. 오른쪽에 화살이요. 오른쪽이요? 화살이 빠지는거. 화살이 집 가는거 봐. 주방 가는거 봐라. 개 웃겨. 대변에서 노닥거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네. 화살이 1대1 붙다가. 쫄아가지고 집갔어. 흐흐흐흫. 자기가 좀 타는데. 진술. 저게 좀 타고. 고마워.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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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너 없어요 저요? 아 저희 힐러가 없어요 그냥 혼자 남으셨음 일단 99% 했으니까 뭐 빠져도 오 이새끼 보니 되죠? 내가 더 쩌라! 라이나한테 무빙을 벗으면 화살을 넣어야 겠거라!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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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으하하하하하 미속돌일께요 고고고고 오 겐지 들어왔어 살려줘 오우! 감사합니다 자리야 오른쪽 원숭이 오오오 우리 겐지님 죽는다 화살, 화살 거점 안에 여캠 빠졌어요? 여캠 빠져 이색 드릴께요 화멸을 뺐어 화멸 뺐어 나이스 나이스 루시오 거점 비빈다 피트 폐지겐지 나아님 저에게 힐을 주세요 마지막에 희생을 하고 갔습니다 나이스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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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오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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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전부 직통하고 있네 1대 10 와 근데 이펙트님하고 하면 필수장 아닙니까? 저 이거 골로 오면 이번 라운드 집니다 저 그냥 이렇게 합니까? 그거 하나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어 예 이펙트님 추추만 걸어놔도 되겠습니까? 로도그 너무 잘하시는데? 저 탱커 못함 탱글 잘 못해 할 수는 있는데 자리야 피탈은 추추를 안 맞아서요 오케이 본캐 만나면 추추뿍 걸어야지 저도 로도그 잘하는 편은 아닌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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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편이 아니시라고요? 금방 전에 끄는 거 보면 절대 아니신 거 같은데 아 아나 장인이라서 놀러왔어요? 저 서브 1로 하고 정크렛 압니다 제니아타를 더 잘하나 보다 어 에이맥하고 헬드해 드신다 우리 이펙트님 어휴 힐 드려야겠다 힐 드려야겠다 어 꿀잼 꿀잠 아하하하 아 또 에이맥을 잡아버리셨다 와 자리야 자리야 죽여줘 자리야 자리야 죽여줘 우리 하나 짤 자리야 너무 세다 우리 힐러 다 죽는다 우리 힐러 다 죽는다 우리 힐러 다 죽는다 자리한테 뭐야 왜 이렇게 도망 나가 아이스 핵쟁이 조심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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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힐러 없는 거 같은데 우리 힐러 없어 아이고 나 거점이 있어 올거네 이것이 이것이 코랄 원숭이 위에 원숭이 위에 2층 원숭이 위에 있대요 받을게 받을게 우리 아나 원숭이 꿀잠 힐 안들어가 어 힐 드리고 싶어 어 잠깐만요 다른 분이 죽는다 호 화살이 힐 안들어가요 화살이 힐 안들어가요 화살이 힐 안들어가요 아 근데 역행은 힐 들어가니까 화살이 정면으로 온 쪽 화살이 힐 빠진다 여기 힐 빠진다 뽕 찼어요 뽕뽕뽕뽕 비트 있어요? 비트 있어요? 비트 있어요? 아니요 뽕뽕뽕 자리야 궁 조심하시고 라인님 조심 어 윈선 어 라인님 힐 안들어가요 거기 어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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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서 상대 자리야 힐 안들어가고 트레이서 거점 안해 핵쟁이 거점 안해 역행 빠졌어요 역행 빠졌어요 비트 쓸게요 힐로 살려야돼 우리 우리 아라님 힐 줘 아라님 힐 줘 어 아라님 없어요 저희 팀 하나 없고 상대 루시우 없고 루시우 루시우 살렸으니까 됐어 자리야 다운이에요 프레이서 역행 화살 역행이요 화살 다운이고 아나 아나 아우 아 잠다 써냐타를 이 프레이서 중 뭐가 좋아요 저는 써냐타가 더 좋아요 저는 아 존나 안 끌리네 화살이 저끼 근데 화살이 왜 이렇게 저 지금 가펙트님한테 쫄았어요 고리가 아까 막 따라가니까 도망가던데요 아까 죽었을때 봤는데 따라가니까 집까지 터끼던데 적 차리야 공 없고 자리야 타세요 정면에 로슈 나이스 어 라이블들 줘야돼 저 킬 아 화살이 이거 이거 싶을게 트레이서 오른쪽 트레이서 하나 거점으로 들어올라 그래요 오른쪽 트레이서 거점 거점 오른쪽으로 애들 다 들어온다 잠깐만 장전 뭐야 아 이펙트님 괜찮으신다 이펙트님 네 네 프로에요 프로 준비생이죠 예? 준비생 아 뭐 그래도 팀 팀 소속 돈 되게 많이 들겠다 소속에 있으시니까 뭐 네 생명랍을 빼고 핵을 이기네 진짜 처음이다 처음 화살이 만나면 맨날 피했었는데 화살이 이길 수 있어요 나도 드디어 화살이 참격한다 화살이 못하는데 저 랭킹이 계속 올라가니까 화살이가 잘해 보이는거지 저 화살이 이때까지 상대로 만나서 한반도 진게임이 없었단 말이야 제대로 그냥 게임하면 트레이 역캠 빠졌고 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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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화살이 뒤에 화살이 뒤에 라인 반피 라인 반피 화살이 뒤에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역캠 빠졌어 왜 안맞지 E 안맞았어 이 화살이 올이 힐러 다 지진다 화살이 역캠 빠졌고 아 역캠이란다 뭐야 펄스 빠졌고 오른쪽에 맥클이 다리에 맥클이요 나이스 아직도 다리에 맥클이 한대 원탱이에요 한대 원탱 왕창 라하이펀ных 왕창 만들기 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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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왕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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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뭐야 이거? 라인뽕! 우와 방벽으로 망고 봤어 금방? 와... 라인 잘하는데? 라인 잘하는데? 와우 라인 잘하는 거 봐! 크 금방 그립도 망고 봤어요 마지막에 궁극기가 준비됐다 냥정 냥정 어? 어 다운 어디서 발휘에 트레이서 겐지 나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올이 힐러 없어요 어? 라인 라인 쪼물락 낙지 잘한다 나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나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지금 이번 라운드 아 나는 던져도 돼 야 무지 저게 뽕 찼어요 에이 뭐야 덜해? 넌 비트 있어요 왼쪽 방에 트레이서 있어요 오른쪽 방에 트레이서 있어요 오 나이스 오른쪽에 맥크리 맥크리 그룹이 빠졌고 자리에 맥크리 맥크리 둘게요 맥크리 넌 떨어졌어요 오! 겐징에 피해요 화살이 오른쪽 화살이 도망갔다 하하하 라인 돌진 빠졌고 핵이 약간 게임을 당당하게 해야되는데 쫄았어 화살이 힐 안들어가요 트레이서 캥 아 겐지 반사 빠졌고요 어 뭐야 뒤에인데 뒤에 맥크리 뒤에 맥크리 오른쪽 뒤에 쏘리 루시오 컷이에요 트레이서 캥 맥크리 다운이고 겐지 겐지 다운 어 라이스 힐 되나요 네 궁극기 충전 중 네 어디에 계시죠 우리 원숭이님 죽으신다 잠깐만 아프는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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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끌었다 트레 끌었다 다운 아 나이스 나이스 그 이거 갑자기 비어들어서 그게 다 된다 근데 이펙트님 진짜 내가 만나봤던 트레 그 진짜 두 명 중에 한 명이야 진짜 테이프하고 아 저리야 그 테이프하고 이펙트님 저 두 그 두 분만 트레 진짜 미친듯이 잘하고 나머지들은 좀 약간 그래 잘하셔도 잘하시긴 하는데 그런 느낌인데 저 두 분이 너무 잘하셔 그 테이프 그 분하고 저 이펙트 저 분이 트레 진짜 짜증나요 손대로 만나면 안 걸릴 것 같아 예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트레 다운 오 라인뒤에 매크리 잘 쏘네 저기 위에 있었는데 나이스 나이스 보릴라가 다 떨어뜨리고 있어 어 트레이는 죽었다 보릴라는 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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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가 이상한가 지금 예송출 쪽에는 문제없어 여기 자리아가 느리드다 할 것 같은데 자리아였어요 자리아 제가 자리아 할 걸 못하긴 하는데 제가 자리아 개잘합니다 제가 근데 팬걸 못해요 호그 자리아를 하자 호그 자리아가 달라 호그 이렇게 호그 라인 해도 어 어 호그 자리아 아까 호그 자리아 했었나 아까 호그 라인이었죠 네 호그 라인 아까 여기선 호그 라인 했었어요 생명력을 회복시켰 하다가 안되지 바꾸시면 되죠 뭐 트레이스 오른쪽 트레이스 옆캥 빠졌어요 트레이스 옆캥 빠지고 거점하네 겐지 뒤에 하나 개피 겐지 꿀잠 겐지 꿀잠 겐지 꿀잠 뒤쪽에 겐지 꿀잠 자고 있어요 뒤쪽에 겐지 일어났어요 예 일어났어요 아 허사리 진짜 빡치네 나이스 으어어아! 살려줘 아 나이스 라인 2컷 QN1 QN2 Q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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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 QN3 QN4 빠진건가 안 뽑힌거같은데 나이스 오우 예 감사합니다 I love you baby 3호킹 빠졌고 나 아직까지 뽕 안쳤어? 어 우리 돼지 꿀잠 어 맥크린 안됐지? 끌었어 끌었어 나이스 라인 개피 라인 지웠어 겐지 꿀잠 오른쪽에 겐지랑 루슈 아 루슈 이기고 싶긴 안가봐요 화살이가 자리아인데? 화살이 자리아로 바꿨어 자리아 반피 이펙트는 저 궁있습니다 연기 한번 해주시죠 아이 우리 맥크린이 위험해 맞아요 겐지 오른쪽 다운 정면에 만해 정면에 호프 아아이 아아이 딜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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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에이맥 아니에요 에이맥 아니에요 에이맥은 자리아 자리아 근데 자리아는 뭐 방벽 센스 없으면 구시미퍼 구시미퍼 이 속 드릴게요 믹서기 자리아 꿀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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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맥 참교육 에이맥 참교육 이 지렸습니다 에이맥 참교육 해버리는 에이맥 참교육 해버리는 와 짜아 까지 지닌다 이펙트는 이거 영상 올리셔야죠 핵 참교육 영상 야 야 에이맥 참교육까지 에이맥 쫄은거 봐 에이맥 쫄아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다 아군으로 적팀으로 만나면 절대 안돼 나 너무 많이 죽었어 14대시나 했어 예수고하셨어요 세번째 라운드에서 아나 개똥 썼어요 13대시나 첫번째 두번째 라운드는 거의 안죽었는데 세번째 라운드에서 너무 많이 죽었어 오예 4300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